4세트는 신정주 선수의 공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2세트 초구 성공하고 연속 3득점을 기록했었던 신정주 선수입니다. 초구, 좋습니다. 이번 대표에서 초구는 한 번도 놓치지 않는군요. 2세트 초구, 좋습니다. 깨끗하게 만들어냈습니다. 다음 공 배치가 만만치 않네요. 뒤돌리기도 힘들고요. 하얀 공 왼쪽 앞돌리기를 얇게 시도를 하거나 빨간 공 오른쪽으로 좀 옆돌리기 얇게 시도해야 되는데 앞돌리기로 가네요. 힘든 자세에서의 앞돌리기입니다. 아, 성공합니다. 신정주 선수간 80cm 정도의 신장을 가지고 있는데 내공이 상당히 어렵었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예민했던 배치인데 보기에는 편해 보이지만 정말 힘든 배치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뒤돌리기. 네, 이렇게 치면 빠질 틈이 없겠죠. 뒤돌리기 찾아갑니다. 4세트 초반 분위기를 잡아가고 있는 신정주입니다. 네, 지금도 빨간 공을 좀 잘 돌려놨어요, 일단. 네, 이적구가 좀 좋지 못하게 맞긴 했으나 자, 일단은 다음 공 더블 쿠션 직접 가능합니다. 살짝 코너 쪽으로 더블 쿠션으로 갑니다. 네, 괜찮아요. 정확합니다. 4점을 만드는 신정주입니다. 아, 흐름 좋은데요. 3세트도 초반에는 나쁘지 않았어요. 2점, 5점을 치면서 7점으로 앞서갔습니다만 워낙 또 강동구 선수의 하이런 9점이 나오면서 약간 꺾였거든요. 아, 지금 뒤돌리기 대회전인데 짧게냐? 길게냐? 지금 당점 자체가 짧게 가겠다는 소리네요. 오, 길겠네요? 하단 당점을 많이 줬길래 네, 저는 좀 꺾어서 가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방법도 있군요. 네, 속았습니다. 신정 선수에게. 신정 선수는 또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는 모양이군요. 보통 저 당점이면 좀 짧게 좀 끊어서 갈 것 같은데 속았습니다. 뒤돌리기 들어갑니다. 6점째입니다. 아, 흐름을 잘 타고 있어요. 오늘 경기에서 신정 선수 최고 하이런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점째. 자, 지금도 득점이 된 이후에 다음 공 배치가 괜찮아요. 뒤돌리기, 옆돌리기가 있는데 빨간 공 옆돌리기는 약간은 애매해요. 불안합니까? 네, 살짝 스트로크 양에 따라서 어떻게 옆돌리기 회전 받아서 들어갑니다. 성공. 하카이 아야코 열심히 응원해주고 있고 초콜릿 선수는 어떻게 갖는 모양이군요. 부인만 남아있습니다. 옆돌리기 회전을 가지고 왔는데 아주 잘 들어갔어요. 두꺼운 두께로 스피볼 형식으로 잘 만들었고요. 7점째. 자, 오른쪽으로 빨간 공 오른쪽으로 옆돌리기. 아, 이런 스피볼 형식을 굉장히 잘하네요. 회전을 잘 활용하고 있는 신정주입니다. 오른쪽으로 꺾어놓으면서 옆돌리기 성공. 강동구 선수가 오늘 9점을 때렸는데 신정주 선수는 현재 8점째입니다. 8대요. 아, 지금 7배치가 많은 3뱅크를 시도하네요. 뱅크샷. 자, 뱅크샷. 흰 공만 맞고 반대편으로 꺾였습니다. 그래도 초구에 8점. 좋습니다. 네. 시작이 좋습니다. 4세트 출발 8득점으로 시작합니다. 지금도 쉽지 않았던 배치였어요. 하얀 공 오른쪽 얇게 맞았어야 되는데 네, 너무 두껍게 맞으면서 내공에 밀렸습니다. 네, 비껴치기 짧은 코스로 3쿠션을 직접 시도하네요. 들어왔습니다. 4세트의 첫 특점, 강동구. 8점을 얻어맞은 다음에 바로 이어서 공격을 했는데 득점과 연결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공탈했더라면 이번 세트는 힘들었을 거예요. 어느 정도 좁혀놔야죠. 네. 지금 첫 공격들입니다. 신정준 선수는 첫 공격에서 8점. 강동구 선수는 이제 1점 득점하면서 연속 득점에 도전합니다. 네, 뒤돌리기 짧게. 오우. 기스가 나왔는데. 아직은 몰라요. 방향이 이거 역회전 남아있죠. 들어갔습니다. 강동구 럭키샷. 상대 선수는 뭐 기분이 좋을 수는 없고. 아, 지금보다 좀 두꺼운 두께를 사용했을 거예요. 두께가 얇게 맞으면서 키스가 났는데 아, 진행 방향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럭키스 샷으로 이어갑니다. 빨강 공 뒤돌리기. 뒤돌리기로. 강포셔도 괜찮았는데요. 이거 맞으면 다음번 배치도 괜찮아요. 들어갑니다. 조마조마하면서 남편을 열심히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1접구 잘 내려놨고요. 지금 빨... 네, 빨강 공 뒤돌리기 퍼쿠션으로 또 길게 시도할 겁니다. 네, 퍼쿠션으로 네, 좋습니다. 정확하네요. 자, 포지션을 계속 잘 이어나가고 있어요. 이야, 강동호 선수 힘을 발휘합니다. 이 공에 자신이 없었더라면 직접 혹은 좀 파이브쿠션을 쳤을 건데 자, 자신 있는 거예요. 퍼쿠션으로 다음 공 포지션까지 잘 만들었습니다. 이야, 8점을 먼저 쳤는데 이렇게 따라오면 아, 힘들죠. 신정은 선수 맞춰서. 그러니까요. 네. 자, 그리고 옆돌리기도 괜찮습니다. 다음 공까지 만들 수 있어요. 네, 1접구를 좀 내려놓을 겁니다. 반대쪽 코너에. 왼쪽 옆돌리기 조마조마, 조마조마 안 들어갑니다. 생각보다 1접구를 좀 얇게 맞았어요. 네, 무난한 하고 맞습니다만 살짝 빠져나가면서 강동궁 선수의 공격은 이어지지 못합니다. 아, 이게 웬일입니까? 아, 아깝습니다. 연속 4득점. 속상한 강동궁 선수입니다. 네, 옆돌리기 짧게 대전 시도합니다. 옆돌리기 대배전. 짧게. 아, 그렇죠. 지금 이 코스는 아니고 장단을 이용했을 거예요. 다시 공격 길이는. 놓치는 신정주 선수 공격입니다. 자, 지금 생각보다 좀 짧게 들어갔는데. 옆돌리기 대배전. 자, 여기서. 네, 빠져나가네요. 자, 이러면서 스리뱅크 기회가 왔습니다. 아, 근데 자세가 좋지 못해요. 뱅크샷. 아, 뱅크샷 노란 공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네. 신정주. 신정주 파이팅! 파이팅! 뱅크샷을 놓치는 강동궁 선수입니다. 자세가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여파가 있군요. 그리고 또 코너 부근을 치기 때문에 회전량을 약간 좀 뺀 것 같아요. 약간 길어질 수 있으니까 회전량을 뺐는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됐습니다. 자, 끌어서 옆돌리기 가는 것 같습니다. 어우, 비켜치기네요. 비켜치기. 네, 키스인데 옵니다. 안 들어가네요. 아, 이게 맞았으면 주거니, 바거니가 될 뻔했거든요. 신정주 선수는 이런 행운이 없군요. 비켜치기, 키스. 네, 그리스도! 8점에서 추가 득점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뒤돌리기. 네, 직접 시도했어요. 오, 역회전으로 밀고 오는군요. 안 들어갑니다. 오, 직접 시도하면서 약간 강하게 친 이유는 뒤로 나올 때 이렇게 한 번 더 있거든요. 다음 2차 공격을 했었는데 살짝 빗나갔습니다. 이러면 3차 공격도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그것까지는 힘들죠. 점수로 8대4 얇은 두께로 돌려놨습니다. 지금 안 맞아도 뒤로 한 번 있겠죠. 이거 무조건. 정확하네요. 성공. 한 점 못했습니다. 첫 공격에서 8득점. 이후에 공타가 조금 있었습니다만 한 점 추가하는 신정주입니다. 지금 일단 투뱅크 각도를 좀 재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뒷모습도 멋있네요. 신정주 선수 얼굴 잘생긴 건 압니다만 키도 부럽고요. 뒷모습도 멋있군요. 확실히 이승윤 캐스터는 잘생긴 남자를 좋아해요. 성격도 좋고요. 하얀공 원뱅크 되돌아오기 아 지금보다 좀 더 두꺼운 두께로 원했을 거예요. 두꺼운... 두꺼운... 네. 신정주 선수가 오늘 백크샷 두 개는 있습니다만 시도한 거에 비해서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장... 장단으로 맞춰서 시도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분리가 더 일어나서 장쿠션을 먼저 맞아야 되는데 단쿠션을 맞으면서 이렇게 빠져나온 거죠. 조조합니다. 신정주 선수는 이번 세트를 승리해야만 5세트로 갈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옆돌리기 대전 빨간공 붙어있습니다. 네. 짧아져야 돼요. 네. 좋습니다. 정확하게 맞춰냈습니다. 한 점 추가합니다. 지금 기울기가 짧게 만들기 쉽지 않았거든요. 오차 없이 아주 정확하게 가는 길을 가는군요. 어 투뱅크네요. 반대편으로 확실하게 꺾어놔야 될 텐데요. 투뱅크 샷. 와 걸렸어요. 일단. 갑니다. 일단은 가서 우! 안 들어갔습니다. 투뱅크 샷. 각도를 아주 예리하게 잘 맞춰 놨었는데 약간 빗나가네요. 그렇죠. 이 공은 실력만으로 칠 수 있는 공이 아니었어요. 그렇네요. 살짝 따라줘야 되는 공이었는데 잘 쳤지만 득점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래도 강동공 선수의 정교한 샷을 한번 볼 수가 있었습니다. 들어가지 않은 게 불운이죠. 지금도 뒤돌리기가 약간은 좀 껄끄럽습니다. 직접 시도했어요. 들어가셨습니다. 키스 때문에 그런 건가요? 네, 키스도 있고요. 길게 치기에도 약간 애매했었고, 약간은 좀 쉽지 않았던 배치였어요. 뒤돌리기. 시원하게 맞춰냈습니다. 아, 초클루 선수. 어디 갔다 왔죠? 아무리 봐도 저랑 닮았어요. 그렇습니까? 네, 눈만 닮았습니다. 공격해서 위원하고, 그러고 보니까. 실력은 초클루 선수가 훨씬 좋고요. 형님으로 이렇게. 다음에 한번 접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오늘 두 번째 미스큐가 나옵니다. 히미스가 오늘 두 번이나 나오네요. 내공이 또 불편한 곳에 있었어요. 당점 주기도 상당히 쉽지 않았던 신정주였습니다. 지금 당구선수에 붙여있었기 때문에 회전력을 좀 살리다 보니까 이런 미스를 또 하고 맙니다. 참 이상하게도 이 소리 들으면 정말 스트레스가 쌓이죠. 저희같이 당구선수는 스트레스 많이 쌓이죠. 네. 자, 옆돌리기 짧게 시도합니다. 만납니다. 자, 피했습니다. 내공이 느리게. 힘이. 아, 느리게 가긴 합니다. 득점이 됐습니다. 아, 정말 애간장이 녹아요. 정말 살살 돌아다녀, 슬구가. 그래서 일단은 키스는 위험이 줄어들었고 네. 딱 맞을 정도의 힘이 있었군요. 자, 지금 뒤돌리기가 약간 좀 쉽지 않아요. 길게 뽑기가 쉽지 않아요. 자, 얇은 두께로 혹은 짧게 선택할 것 같습니다. 아, 얇은 두께로 직접 선택하네. 뒤돌리기, 얇게. 아, 좋습니다. 척주. 네. 득점 선고하는 강동궁. 전지우 선수도 강동궁 선수 응원하고 있습니다. 강차 아카데미의 전지우 선수도 많은 발전이 있었고 네. 팀 리그에 합류했죠. 그렇죠. 10대7 석점차 좁혀가는 강동궁 선수입니다. 네, 비껴치기. 괜찮아요. 자, 1점만 하진 않을 거예요. 노란 공을 아마 장쿠션을 내려놓을 겁니다. 노란 공을 여기다가 세워놓을 거예요. 그리고 내 공은 잘 갑니다. 공정 선고. 선고. 그런데 빨간 공이 또 강동궁 선수 맘에는 안 들게 맞았어요. 지금 노란 공 잘 갖다 놨거든요. 이 공이 빨간 공이 얇게 맞거나 오히려 두껍게 맞거나 했으면 지금 배치가 나오는데. 이 세 명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타임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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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아웃의 강동궁 선수입니다. 10대8. 저기를 본다. 3뱅크를 시도하겠다는 건데요. 3뱅크도 지금 쉽지 않아요. 저기를 본다는 건 또 2뱅크를 시도한다는 거고요. 3뱅크를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독쪽구도 지금 상당히 떨어져 있는 가운데. Q를 약간 세워서 장쿠션부터 맞춰서 지금 칠 수도 있어요. 장쿠션부터 맞춰서 빨간 공 왼쪽 2뱅크. 휘어서 갈 겁니다. 수구가. 그렇죠. 약간 좀 각도가 모질러 보이긴 한데. 상당히 어려웠던 백크샷. 10점 줄. 강동공 선수 수구에 지금 곡선을 좀 크게 그려서 각도를 형성하려고 했어요. 지금 자 여기서 슉 하고 폈어야 되는데 조금 곡선이 좀 덜 그려졌네요. 변화가 많지가 않았네요. 신정준 선수의 뱅크샷 아 잘 들어갔습니다. 뱅크샷 적중되면서 감독적 지금 뱅크샷 이후에 한 번도 칠 수 있는 배치가 나왔어요. 지금도 긴 각도에서 각도 형성 잘했습니다. 뱅크샷 세 개째 중요할 때 뱅크샷 나오면서 다음 공도 뱅크샷 지금 옆돌리기를 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옆돌리기가 키스도 위험하고 약간 좀 할 게 많기 때문에 쓰리 뱅크로 그냥 시도합니다. 출발하는 각도도 나쁘지 않아요. 들어가면 세트 포인트 뱅크샷 빨간 공 막고 들어갑니다. 뱅크샷으로 하기에 그나마 부담이 덜했던 신정준 선수였군요. 신정준 두 개가 연속으로 터지면서 14점 세트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음 공 배치도 나왔어요. 옆돌리기 대회전 네. 스리뱅크 자 출발하는 각도와 지금 도착하는 지점이 괜찮았어요. 이제 마무리를 앞두고 있는 신정준입니다. 네. 투쿠션 이후에 하얀 공 키스만 빼내면 특점에는 뭐 무리가 없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대회전 옆돌리기 키스 뺐죠. 그렇다면 특점이 되겠죠. 옆돌리기 대회전 짧게 갑니다. 마무리 됐습니다. 신정준 승리 4세트 정리하는 신정준 승리